네, 박수가 아마 어색하실거에요, 사나님께서는. 네, 단독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이제 시아님과 시뮤님과 함께 할 때는. 더 어색하다 보니까. 네, 어, 트럼프셔도 괜찮아요. 이제 단독홀이시니까. 네, 좌측도 한 번 봐주시겠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자연스럽게 다른 포즈로 넘겨서. 오른쪽 한 번 봐주세요. 네, 오른쪽. 네, 감사드립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자, 첫 번째, 오른쪽. 네. 가운데 한 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